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신령의 기쁨으로 아들하게 하여 주옵소서. 66년 전에 충현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한교삼 목사님을 충현교회 단임 목사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성과 지성과 인격을 겸비한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셔서 영육이 강을 겪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는 견고한 삶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충현교회와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좋은 일로 존경이 강으로 겪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있는 견고한 미래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사님의 성김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셔서 충현교회에 주신 이전의 영광보다 오늘 이후에 영광이 더 큰 복을 벌아가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총회장 목사님을 성령께서 항상 든든히 붙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에 슬기고 삶에서 잘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흔히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성대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오늘 모든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희 심령을 환하게 비추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격에 하여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